도 최대의 수건 사업이었던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됐던 지난 2016년 7월, 당시에 마치 당장에도 사업에 착수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동서고속화철 사업은 아직 표류하고 있습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과 정선 가류왕산 보고 문제도 속 시원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더욱 원론적인 답변에 사태는 장기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의 아쉬운 문제 해결 능력, 즉 부족한 정치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입니다. 걱정은 안 그래도 부족한 돈의 정치력이 앞으로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 8석인 도내 국회의원 자리가 한 석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위해서 중앙에서 많이 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애초부터 강원도가 좀 끌개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인제풀에서도 강원도 폐식,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강원도 폐식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정권 여장에서도 사실은 강원도 폐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강원도 대형 수건 사업 추진과 현안 문제들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돈의 정치력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